당장 한만 보고 살아가 한치 앞뒤 보이지 않아 XYZ 죽 뭐 또 다 까마득히 볼 뿐 봉주하게 쫓아가는 건 오직 돈이라는 눈에 보는 수치뿐 과거의 나에겐 수치스러운 현상 황상태원 저축태불이 늙어가는 미래의 나에게 말해 그 추격전 끝에는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게 뭔 줄 알고 쫓아가 꿈 혹은 희망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왔던 어릴 적 시절이 시안은 점점 더 좁아지갈 뿐 넘어지기 싫어서 발 앞에 땅만 보면서 걸어가 그럴수록 부풍만 좁아지갈 뿐이고 현실 판단과는 달리 점점 좁아지가는 이고 그 두간 극을 좁혀가는 나의 피스메이커 가끔씩 돌아오지만 지금 당장은 나는 상태로 살아가는 블라인 그게 바로 나야 난 오늘도 내일의 닥친 일만 처리하기 바빠서 내 앞에선 닥치고 니가 길을 가 사실은 아니야 때론 날 잡아줘 I got the plan A and the B 언제 일어나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하는 자세 난 언제나 오지 하지만 먼 미래까지 생각하다 안심 지금을 잃고 살지 오지 난 지금과 B 안을 멀리 미룬지 오래라 비상시대 책은 눈앞에 올 때까지 놓치고 사는 삶 Not so bad 과거와 미래 대신에 현재를 생각하지 반칙 따윈 쓰기 싫은 내 철칙 쪼달래 봐야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내 일을 위해 내 일을 버릴 순 없으니 지금도 계획은 내 바람 안을 위한 것만 지키며 사는 삶 근시한적인 시야가 진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지나가 돼 버린 지금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일도 중요치 않아 그냥 이렇게 life goes on 뭔 상태로 살아가는 blind 그게 바로 나의 난 오늘도 내일의 닥친 일만 처리하기 바빠서 내 앞에선 닥치고 니가 길을 가 사실은 아니야 때론 날 잡아줘 뭔 상태로 살아가는 blind 그게 바로 나의 난 오늘도 내일의 닥친 일만 처리하기 바빠서 내 앞에선 닥치고 니가 길을 가 사실은 아니야 집을 좀 살려줘 요즘 날이 길을 가야하는데 손댕이 나의 난이 그 날이 생명의 길은 지식된 날은 내 전쟁이 나의 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